오늘 전문가들 상승이 2명이고요, 보압이 3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경동나비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EMTEC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압권장 전망하면서 한전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송훈 차장, 역시 보압권장 예상하면서 삼성중공업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보압권장 전망하며 엔터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일단 2,600선이 좀 깨졌습니다. 전략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우리 증시가 약간 조정이 왔습니다. 미국도 이제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게 되면서 차이감력이 좀 있었는데요. 긴축을 미국에서도 재확인했지만 나스닥은 0.95%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 테슬라, MS, 기술주, 훈풍이 좀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특징적으로 최근에 조선주, 오히려 좀 못 갔던 주식들이죠. 삼성전자가 한번 상승 이후,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상승 이후 좀 쉬어가는 국면에서 너무 키 맞추기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요. 가치주들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선주, 또 특히 철강, 철강. 대표 업종으로 이제 철강 주면서도 또 2차전지 또 관련이 있는 포스콘 같은 주식이 눌림목 저점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좀 틀었다라는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반면에 이제 기술주들은 좀 쉬어갔는데 저는 뭐 키맞추기 상승을 또 이제 진행할 것이다. 이번 여름에는 이제 썸머렐리가 나올 것으로 봐지고요. 미국도 저는 정고점을 넘어가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좋은 주식들을 모아가는 전략을 해야 되고요. 단기로는 저는 이제 우리 IT 주식보다 이번 다음 분기는 다음 분기는 가치주에서 좀 한마디로 이제 대박주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것이 최근에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해운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후발로 오는 세터들을 잘 주시하신다면 좋은 수익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좀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간에 상승이 좀 컸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에 상승장이 올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파월 의장이 일단 금리 인상 시사했습니다. 이래서 아무래도 좀 긴축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전략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FMC 내용과 다르지 않고요. 같은 내용을 이제 한번 반복한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금리 인상 가능성은 물론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시장 컨설턴스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리고 발언을 강하게 한 것 자체가 이제 말로 인상 효과를 충분히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판단해서 실제 인상 여부를 가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이 경착륙보다는 거의 연착륙 쪽으로 좀 더 가능성에 대한 무게를 좀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기 성장률도 좀 더 높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심체가 뭐 심하게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쪽으로 좀 무게를 두시면서 좀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코스닥이 장중의 20회선 깨졌지만 결과적으로 20회선 지지가 나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1위에서 6월 2위에 개장승이 나왔던 거를 메꿨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20회선이 깨졌지만은 그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아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더 만약에 추가량이 나온다면 단계 낙폭화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시점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피이 약하지만은 저점이 다가왔다라고 보시겠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 80만 원 자리가 지금 코스피가 소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공매대 장고가 거의 1조 2천억이 넘고요. 그리고 대차 장고도 3조 5천억 육박을 합니다. 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것보다도 공매도 주가는 올라갔는데 공매도 금액은 더 많아졌고 대차 장고도 더 많아졌기 때문에 아마 점점 어제도 보면 공매도 금액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친 금액이 점점 공매자일 수 있는 여력이 좀 없어졌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만약 80만 원 돌파하게 되면은 이 차지 섹터 전체에서 올라가는 성도 높아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이 소재가 LG화국 쪽에 3,300억가량의 양계 공급 계약을 했는데 상호 간에 MOU를 맺어서 대량 중장기인 사업협력에도 MOU를 맺어서 한 2조 4천억 규모로 앞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이런 전망까지 있어서 오늘 이 차지 섹터에 소재가 좀 많이 있고요. 또 LNF 같은 경우도 오늘 삼성 유권에서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그런 매수 리포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차지 쪽에서의 오늘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는 단기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수사 전문가님 네, 요시안 때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들이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좋은 자리에서 돌아가려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치주들이 이번 장에서는 대박이 날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말씀드렸던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도 지지선에서 기로점에 있다, 상승을 좀 하려는 다 정배열 패턴입니다. 종목들이 정배열 패턴이고 또 현대 인프라 코어 등도 수익이 한 40%, 50%, 비올도 한 60% 이상 계속 비슷한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나고 있는 시점이죠. 주식시장에서 이런 정배열 패턴 주식들을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오늘은 좀 우리 저의 또 오픈 채팅 방이죠. 거기서도 좀 조언을 드렸던 이런 게 대바닥주가 아닌가 회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면서 경동나비엔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PER이 3.3배 수준이고 영업이익이 분기당 80%씩 늘어나고 있어요. 국가대표 보일러, 러시아 과거의 수출이 잘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일러 수출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강한 기억입니다. 보일러 하면 대한민국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경동나비엔 바닥에서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정시마다 모아가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저는 4, 50%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관심 종목이었던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경동나비엔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네, 이엔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에 뉴스가 나온 건데 동사의 자사 브랜드 제작, 담배 가요기기에 대해서 케이시 인증받았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글로벌 담배 분배 사업자 향으로 나가는 물량인데 원래 동사가 지금 올해 1분기 때 KTNG 쪽의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어느 쇼크가 나왔고 이게 이제 2분기까지 좀 실적에 대한 영향이 좀 일어나서 쇼크가 좀 불진했었는데 최근에 여전히 동사의 투자 포인트 자체가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수주거든요. 이것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 좀 가시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수주권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 제품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주가 가시권에 든 건 아니지만 일단은 또 회사에서 계속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약속이 하나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의뢰할 수 있겠고요. 글로벌 향 자체가 원래 KTNG는 딱 필요 없이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겠고 동사가 현재 케파가 대략 제품들 케파가 5천억 정도 케파를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 지난 5월 달에 인도네시아 생생법인에 케파 2천억 케파를 좀 구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어떤 물량이 없이 케파 구비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기용 수주를 준비해놓고 케파 증서를 했기 때문에 글로벌 향의 추가적인 수주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 있어서 2분기 실적까지는 일단은 좀 다소 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보다도 동사의 투자 포인트 자체가 글로벌 향 수주이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면서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고요. 증권사 목표가가 대신 적당해서 4만 3천억 정도 나왔는데 내년 실적 추정 시 EPS가 3,344원인데 여기 타격 PR 12배 정도 주게 되면은 한 4만 원 정도 적당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종 한 4만 원 정도 보시고서 한 3만 원 이하권에서 조정 나오면은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MTEC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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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